너 두고 내게 했다 나도 마음은 있거든요 나도 상처받는다고 미안해 진호씨가 좀 이상해요 그 인간이 왜 온 거야? 누구예요? 아는 사람이에요? 가짜 딸 말고 진짜 딸 그날은 안 궁금하세요? 지금 뭐라 그랬어? 오래전에 헤어진 딸 있으시잖아요 박 기자가 내 딸 소신 묻더라? 그 자식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? 걱정 마요 아무 일 없다니까 니 참말 와이라노 순신이 애들 아빠 자식이에요 너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랬지? 생일이 언제 했니?